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자 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네요 저도 이 방송을 하고 저의 또 중마 고우를 또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오래된 시절이죠 전 회장도 군복무를 했어요 했는데 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방이 아니냐고 하는데 방이는 아니고 저도 이제 거의 뭐 지휘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제 오래전 초급 장교 시절이죠 그때 만난 동기들이 아직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다 승승장구 하고 있어서 진짜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 가지고 소주 한 잔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이른 시간에 마지막 방송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명절이니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어울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친구 오래된 벗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린 시절 젊었을 때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친구나 뭐 전우들이나 그런 동료들이 상당히 그립더라구요 그때는 무슨 이해관계 그런게 없고 다들 같이 열심히 피 땀 흘리면서 고생했던 그런 추억들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때는 싫었겠지 고생하는 자체가 지나다 보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옛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명절때 보여야지 언제 보겠어 친구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삼성전자 뭐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그 삼성그룹의 실적 호조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답니다 실적 호조 결론은 뭐냐 삼성전자는 실적은 좋아 실적은 호조라는 거 보니까 돈은 잘 버는 겁니다 삼성처럼 돈 잘 버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삼성이 거의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대외 여건의 그 불확실성에도 그 반도체 중심의 그런 확고한 사업 경쟁력 확고한 사업 경쟁력이 아주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장 지위죠 이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수한 영업 실적 등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거야 영업 실적도 경쟁력도 있고 영업도 좋고 잘하고 그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고 수준의 재무 융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최정상 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견제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기업 평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기업 평가 기업들을 평가하겠지 당연히 이름도 참 재미있어요 한국 기업 평가 여기 보면은 2021년 기준을 했을 때 탐성그룹 계열사의 그 단순 합산 매출이 얼마였냐면은 435조였어요 435조 자산은 그 1047조 1047조 됐구요 국내 대기업 집단 가운데 최고 수준이야 최고 수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야 열심히 진짜 말 그대로 일해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해서 2021년 삼성그룹의 영업 성과는 20년 대비 했을 때 크게 개선이 됐어 개선이 됐다는 거지 삼성그룹은 전자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설업이나 조선업 이런 금융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가운데 전자 부분 쪽에 이제 21년 기준 계열 전체 매출의 한 70%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뭐 최고지 삼성전자 한 70% 정도 그 비금융 그 부문의 매출의 8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자 부문에 대한 그룹의 실적 의존도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이죠 삼성전자는 절대적이다 삼성그룹은 2020년 코로나 19 이후에 비대면 상업 그 상업의 성장 등에 따라 가지고 전자 부분에 우호적인 업황 그 하에서 반도체 사업 중심의 영업 실적 그 개선세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꾸준하게 유지가 됐더라 그래서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2021년 전 사업 부분에 외형이 막 성장한 가운데요 이익 기여도죠 이익 기여도 이익 기여도가 높은 그 반도체 부분에 영업이익이 한 29조 원 정도까지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면서 연결 기준 매출액이 280조 원이야 280조 원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한 18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52조 원 된 것 같아요 52조 원으로 해서 같은 일은 43.5% 늘어난 우수한 영업 실적을 실행한 거야 실현한 거죠 영업이익이 52조 원이다 참 대단합니다 영업이익 5조 2천도 아니에요 52조 에요 어 나이스 신용평가에 보면은 22년 상반계도 삼성은 ds 부분 이 ds 부분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유지가 되요 그 연결 기준 약 155조 원의 매출에 그리고 28조 원의 영업이익을 느끼려고 합니다 여기서 28조 ds 가 뭐야 dm 하고 ap 쪽이겠죠 하나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매출액 기준 20% 영업이익 기준은 한 28.6%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최근에 그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그 소비 심리 저하로 pc 뭐 스마트폰 등의 수요 감소 그 재고 증가 또 그리고 단가 하락 등 그 반도체 업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다만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 고 과점 구조나 삼성전자의 우월한 그 사업 경쟁력 그 파운드리 사업 확대 이런 바이오 등 신사업의 실적 호도중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수한 실적 기조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분석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삼성그룹은 어 보유한 그 유동성이죠 보유 유동성과 현금 창출력을 기반해 가지고 그 투자자금의 소유를 충당을 하겠죠 충당하면서 매우 우수한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것 같아 재무 안정성 유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경우는 2021년 배당으로 20조 5천억을 지급해서 20조 5천억 21년도에 그 결산 배당 9조 8천억 각 분기별 배당 2조 4백억 이렇게 결이 되는 등 과거 수준의 대규모 현금 보유 했을 때 현금 보유 아 그때는 2016-2020년 5개년 평균 15조원의 2년 현금을 창출 했거든요 하여튼 대규모 현금 보유 가능성은 어 약간 다소 다다진 것 같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만에 이제 기준 했을 때 계열 전체의 그 순차익금이 한 마이너스 104조 원을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의 재무 융통성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내 최정상 그룹에서 위상을 견제할 것으로 현재 현재 전망이 되고 있구요 21년 만에 부채 비율하고 차익금 이 정도는 각각 52.6% 6.4% 로 매우 우수합니다 매우 우수해 그래서 주력인 그 전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현재 진행 중이 있으나 소유 자금의 대부분을 그 내부 창출 현금으로 충당 가능할 것이다 그 삼성의 우수한 현금 창출력에 힘입어 가지고 어 국내 최고 수준의 재무 역량을 견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도 하고 있는 거에요 어 삼성 그룹의 그 신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투자로 인한 효과와 그룹의 그 사업하고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다각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겠죠 앞서서 지난 5월에 삼성 그룹은 4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반도체 외에도 뭐 바이오 뭐 신성장 it 투자와 함께 뭐 m&a 계획도 포함 했습니다 그 주력 계획사인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약 120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보유함에 따라서요 아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하고 m&a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래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존 그 주력 사업의 경쟁력이 이제 강화되겠고 신사업 추진 목적에 대규모 m&a 가 현실화될 경우에 기존의 사업과 재무구조가 크게 이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삼성 그룹의 신 성장 전략 그리고 m&a 추진 여부는 향후에도 신용도 관점에서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그 m&a 추진 여부 중인 것 같아 신성장 성장 전략과 m&a 추진 여부 이게 제가 볼 때는 삼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연 연말에 한번 하지 않겠나 뭐 한번 떠들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m&a m&a 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돈은 엄청나게 갖고 있어 120조 정도의 유동성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을 써야 돼 갖고 있으면 안 돼 뭐 이자 받을 거야 하여튼 안되고 뭔가 써 가지고 뭔가 확실한 사업을 또 이끌어 내야죠 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예전에 말은 많았어 뭐 정차 반도체 회사 할 거냐 뭐 인피니티 할 거냐 뭐 하도 여러가지 뭐 기업들이 들먹거렸는데 아직까지 또 눈에 띄게 되는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 봅시다 삼성은 그만큼 돈은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어 아주 좋아요 실적이 반도체 단지 주가가 지금 뭐 상당히 안좋아서 그렇지 안 그래도 정리해서 야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좋다 결국 저평가는 확실한 저평가 구나 저평가 이 저평가 저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내 피셜 수도 있겠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모으면서 멀리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아니라 뭐 10년까지 한번 가도록 해 볼게요 아 여러분도 수고하셨구요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